전투기지를 건설했습니다. 메비우스의 기술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젤라가 유물을 운송합니다. 우선 이들을 목표 위치로 옮겨야 합니다. 트럭 화물이 이 구조물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몰고 오기만 하십시오. 목표 구역은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북쪽 가까이에 있습니다. 예비용 트럭 두 대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목표 구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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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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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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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격을 잃고 전체를 그쪽으로 쥐어버린다고 합니다. 대피하십시오. 곧 폭발합니다. 내 시간을 낳게 강화될 준비가 되기야. 그 구역은 이제 끝났습니다. 시간을 약간 더 벌었군요, 사령관님. 잘했어. 목표가 산산조각 났구만. 저희 팀에서 트럭 몇 대를 더 조달했습니다. 트럭을 서쪽 구역에 가져다 놓는 데에만 집중하십시오. 물론 내가 필요하겠지. 넌 시비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군. 이들 연구 전송 기지는 데이터를 전송해 다른 곳에 더 많은 무기를 구축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트럭을 여기까지 호위해오면 연결을 방해할 수 있을 겁니다. 트럭이 이것도 공사에 따라 도착했습니다. 더 이상, 그 패턴의 보호를 공격으로 전송하십시오. 트럭을 제조하십시오. 트럭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트럭을 제조하십시오. 트럭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트럭을 제조하십시오. 트럭을 제조합니다. 트럭이 제조하십시오. 말해라, 당장 말해라, 당장 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게 좋은 거다 지금의 함대가 강림하노라 이 업그레이드가 우리 유닛을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게 좋은 거다 이 업그레이드가 우리 유닛을 기준으로 차지하며 나에게 유리한 게 좋은 거다 적들이 트럭에 좌표를 누리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제시가 불안하게 되어있는 게 좋은 거다 군침기를 분리하게 세워주십니다. 군침기를 무릎에 도장해서 했답니다. 군침기를 먼저 입력했답니다. 군침 safety gun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군침합니다. 목표 1, 2위, 1위! 아무리 찾았다. 적들이 겁도 없이 우리 기지를 공격한다. 트럭이 위치를 파악한 모양입니다. 공세에 대비하십시오. 오옹! 뱀고라 너너너너너너로 목표 1. 적응과 날리생의 랜태가 바로 분명한 runner을 통해 능력을 타고 있습니다. 경제에서 남자병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자병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리창구 공격에 불이기 때문에 여행을 탑은 중 estava 분명히 bench 못입니다. 제작용 공격을 하세요. 이제 나를 강화해도 좋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폭발 반경에서 벗어나십시오. 어서요! 목표는 곧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예비용 트럭 두 대를 준비해놓았습니다. 목표 구역은 현재 작정기지 남쪽에 있습니다. 경기지단의 공격을 해외하라. 군의 함대가 강림하노라! 이 중간에 구 molta 갈련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강도를 시원한 뒤 한 개가 된 편입니다. 타이드로 이동하여 psychological 시장하기에 사용하여 습니다. 트럭의 공세가 몰아칠 예정입니다. 목표 1단계는enan 상대방으로 인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배우가 계속 마치지 않으십시오. 폭로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목표 2단계는 Johnny's Net. 목표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목표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목표지점에 도착했습니다.